오늘의 한국 꼼평 떡국 냠냠냠 떡은 직접 사다 넣어 먹었어요 떡국 먹고 한 살 더 드세요 뭔가 홍사운드 저 이제 30대에요 어떡해 떡국 떡 먼저 도박에 먹어야지 너무 맛있었어요 다 먹으면 맛있지만 맛있는거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한국의 한국은 다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는 입안에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쫄깃쫄깃한 양념에 먹었지만 뺏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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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뜹기 푸우우우우우우우웅 푸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와, 진짜 맛있어 와 이거는 완전 밥을 부르는 맛인데 밥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와 근데 이거 국물이 진짜 진한데요 약간 진한 사골국물 그런 맛이에요 어우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굴러가 좀 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죠 저번에 밥 먹으려고요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오늘은 밥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는데 고기가 많은 맛은 분명 남들끼리 저는 단어들끼리 먼저...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더 맛있같아요 와우 아삭아삭 크흐으... 두 개 끓일 걸 그랬나봐요 아니, 이게 정신없이 먹다보니까 끝났네 벌써 아삭아삭 제가 그 사골을 좋아해서 캡슐로 된 사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액기스 딱 물에 붓고서는 끓이면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거보다 맛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간이 완전 딱 돼 있어 가지고 진짜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따로 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밥 밥이 없다니 이런 국물 원샷을 하겠습니다 원샷이면 다 먹었어야 되는데 3샷으로 끓여 먹겠습니다 수고하실 수 있고 전 또 매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고맙ك 깨끗 그러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rdi 주 chúng 라 ð